안녕하세요 엠씨고 입니다 골드레더 오보이팝이 올해도 어기 없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해마다 제가 엠씨고 함께 하다가 이번에는 신사용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골드레더 오보이팝이 해를부드팔수록 이 대회투모를 더욱 키워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일본에 흔들리는 파이널의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고 하니가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기박된 사람들이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홍대포트석장을 함께합니다 골드레더 오보이팝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